배우 한예슬 씨가 결혼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. 18일 한예슬 씨는 자신의 SNS에 영어로 내가 지정한 웨딩 포토그래퍼라는 글과 함께 지인과 찍은 사진을 게시했는데요. 이에 누리꾼들은 한예슬 씨가 10살 연하의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그러자 한예슬 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저희 아직 결혼 준비 안 해요. 친구랑 장난치는 거예요. 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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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